유타대학교의 유니버시리 프로그래밍 컨실리 9월 10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타대학교 유블럭에서 아웃도어 무비나잇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. 주최 측은 학교가 개강하고 점차 저녁 날씨가 선선해짐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영화를 보며 잘 어우려지기 위해 행사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행사에는 별도로 RSVP를 하지 않아도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행사에서는 터콘, 콜라, 핫도그, 나초 등 영화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 또한 제공되었습니다.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편안한 소파에 누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으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. 행사를 주최한 유니버시리 프로그래밍 컨실리는 첫 공시 이벤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였고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주어서 보람찼다고 전하였습니다. IBS 김단민입니다.